방쿠스 미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즈! 지난 시간에 저희가 AG03을 하면서 10만원대 후반에 적절한 퀄리티의 인터페이스이자 굉장히 빈티지한 예쁜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는 믹서 동시에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 AG03을 리뷰를 했었구요 오늘은 거기서 사이즈를 키워서 AG06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이 6개로 늘어나 있구요 이따 뭐 외관에서 살펴보겠지만 뭔가 좀 널찍널찍하니 좀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단 사이트 상에서는 뭐 딱히 뭐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 있지는 않구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있고 그 그 저번 AG03 저희가 2편에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뭐 작업하기에도 훌륭한데 그래도 역시나 활용성은 방송 라이브 스트림에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하면서 그 화면에 이제 인터페이스 띄워서 하는 것보다는 눈앞에서 이제 손으로 직관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조정하기도 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일단 채널 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게스트라던가 여러 아니면 뭐 게스트분들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악기를 연결해서 뭐 따로 뺀다던가 간단한 합주를 로크백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한다는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 강점인 오디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역시나 방송 쪽에 특허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채널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 합주나 그렇습니다 악기적으로 뭔가 할 거리가 많은 분들한테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뭐 6채널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전자드럼 라인으로 연결하고 베이스 연결하고 건반 연결하고 기타 연결하고 이제 노래까지 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뭐 설명을 한번 그냥 복습 겸 다시 한번 볼게요 네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다목적 6채널 믹서 이렇게 되어 있죠 고해상도 24비트 192kHz에 투트랙 오디오 녹음 및 재생 되어 있고요 유연한 루프백 기능 그리고 높은 게임과 낮은 노이즈를 실현하는 디프리 마이크 프리 앰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터치 컴프 EQ 이펙터 앰프 시뮬레이터 등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팬텀 파워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하이지 기타의 입력을 위한 하이지 인풋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기는 멀티 인풋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넉넉한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살펴봤고 저희가 뭐 세부 수치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 드리려고 테크니컬 스펙을 찾아봤는데 없죠 디벤전 말고는 따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도 구글링도 안 나오고 애초에 저기 스펙 표기가 안 나와 있고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었으나 알려드릴 수 없었고 네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녹음을 하면서 예측해 본 바 한 뭐 한 104 105 뭐 그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 봤습니다 네 지금 뭐 뭐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보면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교육 온라인 레슨 비디오 게임이 지금 순서별로 이제 앞쪽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 쪽으로 좀 더 집중화 돼서 음악 제작은 제일 뒤에 있어요 네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드를 위한 이제 이용한 모바일 농구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제일 이제 후반에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이거 구매하시면은 큐베이스 이거 이제 뭐 버전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네 네 큐베이스랑 같이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음악적으로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제품 사면은 많이 줘요 네 주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주는지 알아봐서 뭐 하는 것도 인터페이스 사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뭐 야외에서 녹음하는 게 나와서 말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오퍼레이팅 템포로죠 얘기해서 0도에서 40도 0도에서 40도 너무 더울 땐 너무 추울 때는 밖에 가져 나가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살펴보고 올게요 외관 보고 오시죠 자 에이즈 03과 06을 같이 둬봤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난 시간에 이미 03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음 다 동일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쪽에 이제 멀티 인풋이 하나인데 여긴 멀티 인풋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요거 하나가 더 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잘 보시면 요런 것들도 좀 다르죠 음 그렇습니다 좀 달라요 여기도 왠지 48V 있을 것 같은데 없고요 네 기타 마이크 그래서 여기에는 48V 팬텀 파워가 지원되지 않는 기타 패드 이렇게 눌러갖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패드 버튼 따로 있고요 여기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게 앰프 앰프 시뮬레이터 이거 딱 켜면 이제 앰프 소리 딱 나면서 개인 딱 드라이브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이펙터 그리고 EQ 컴프 여기서 각 채널에 해당하는 것들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게 없어요 그죠 슬라이드가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생각보다 크기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네요 그죠 음 이게 뭐 엄청 크지 않아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뭐 사이즈가 많이 커였다는 느낌은 없고 난 요거 없는 게 좀 아쉽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있는데 요걸로 대체되었죠 네 요걸로 대체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뭔가 슬라이드가 좀 있어줘야 그래도 그죠 만지는 재미가 있는데 그 재미가 있는데 거기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여기 2번 채널은 여기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3,4 그리고 5,6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헤드셋 끼우실 수 있고 네 이쪽에는 헤드폰 5으로 들어가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개인 하이로우 조정해 주실 수 있고 음 그리고 여기에 또 RCA 케이블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네 모니터 아웃도 2개가 가능하네요 스테레어와 모니터 아웃 2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개도 좀 다르네요 네 이쪽에 또 단자가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니터와 관련된 모니터 뮤트와 볼륨을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라이채널, 원투, 인프믹스, 루프백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피지컬들은 너비 빼고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옆쪽에도 그릴 디자인 그대로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네 후면부 이렇게 생겼고 똑같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같네요 네 아답터와 그리고 여기 USB 2.0 포트까지 동일합니다 음 확실히 디자인은 이쁘네 이게 흰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예뻐 네네 잘해놨네요 좋습니다 네 네 네 외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확실히 AZ-03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다 네 좀 더 다양한 세팅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저희가 연결해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사운드가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근데 일단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한번 이 라인 연결로도 한번 사운드를 바라볼게요 네 네 네 네 어떤 사운드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03이랑에 좀 어떤 차별 차별성이 있는 뭐 그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06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의 양서입니다 레코딩 타임스